희승포기 이게 잘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피치즈 진짜 좋아하죠 로봇 마지막으로 3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오늘 기분 어떠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되게 그래도 활동기 때보다는 스케줄이 적어져서 되게 좀 차분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되게 뭐랄까 릴렉스된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기승오빠 아이시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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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쿠친타카모 아쿠친타카모 이승포기 이게 잘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감사합니다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Do you miss engines? I miss engine so much Too much 크리스 아 피치즈 아 피치즈 진짜 좋아하죠 고마워